인천시가 뿌리산업의 고용창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무료 컨설팅 지원 서비스인 뿌리코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뿌리코디에는 지난 5월 6명이 선발됐는데 이들은 뿌리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뿌리코디들은 현재 170개 업체를 방문해 이 중 60개 업체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매출채권보험 지원을 통해 인사노무와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